순댁이 아버지 순댁이 아버지 허 그 저의 청이 우리집에 미신 귀신이 들려시냐 그 어땠에 우리 놈이 집 무뚝을 인연이네 집들아들시 어땠에 또 와서 아이고 오늘은 양 진짜 중요한 볼일이시나 이치로 고라쓰게게 순댁이 아버지 내일 어디 볼일이상 나갈리라 아이고 나가 나갈띠가 어디있어 저 백기띠 쫑신사나 나신사나 비슷해가면서 이검신 주민기 신사임단에게도 혼장시어서 어떤 오멍을 할건디 일미예청이원 싹 실언 입을 닦안가빈이원 아이고 돈 어신한 잘 되어신게게 그럼 내일 어디 문백기띠 안나갈까니깐 아이고 핵구이 헐리리 어신 겨언디 그 갑자기 무사 놈이 소나이 스케줄고장 관릴너져냄신고 아이고 다른게 아니라게 그난 내일 나가 아침 옹청녕 오크메 그냥 나 오미 기작 걸려놈이 걸었어 기작 그냥 가는디 나가 노미예청영 어딜 곧질간단 말이여 어딜 가려는 말이야 어딜 그난 그난 지난번이 순댁이 아버지네 밭도 다들 와그네 도와주자니 수관계 이번엔 질동이네 초래주 그러면 다들 그거 허락할거라 그거 허락할거라 순댁이네는 순댁이 어멍 어선 보나 순댁이 아버지가 가사주게 늘 걸읍도 가게 이예청이 어땡 정신이 칠렁이 나간 놈이 밭디가면 왜 이르려나 우리 밭 일도 안하는 사람한테 아니 순댁이 어멍 어신 난 순댁이 아버지라도 가사할거하니 관계에 순댁이네 수확할 때 무사 놈들이 막 은하그네뇽 도와주자니 수가 이웃지가님 어은 이거 허멍 이제까지 농사지어 먹었쥬 걔난 이제 입을 싹 씻어볼까 하는 그 소리 관계미 이사름이 무신소릴 누겸신 우리집이 왕 일러준거 몰라면서 그 집 나가갈게 아니고 순댁이 어멍이 순댁이 어멍이 갈건 무사 나한테 걸레님 헌냐 이 말이쥬 나는 난 일럴 줄도 모르나 나한테 그런 말로지 마심 원 원 탁변해나기 싫입고 원 원 원 허여도 허여도 원 놈이 어염수다 그냥 순댁이 어멍 어신한 년 고치년 골렌년 고람쥬게 그냥 진짜 집이 고만이 시켜논 소릴거야 그것도 이 애청이 전화질을 허였구만 절대로 난 움직거릴 수가 없고 이 더우의 하우스에 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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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소리 하지마라 참 놈들은 하우스 그 속옵에 들어간 등땡이 똠나도록 촘오멍 뭔 이름수다 뭔 이름수 그러나 하우스가 뭐 어떤거 영만씨 걔 난 그건 놈이 인생이고 이 녀 또 놈이 인생에 판나나 콩나나 허지마라 난 내 나척 이 일찍어들이 오멍해사 줘야 돼 큰게 이 애청들이 어땅 펜짝을 짜신가 대명이 저 헛꺼지는 솔클라 다시 허지마라 이거 인생이고 무신고 아내가 아네 이거는 마을에 무슨 일리시민 허당냥 모다드러그네냥 허는 일이 주게 그럼 순댁이 하방 이제부터란 호적에서 파불고 마을에서도 순댁이 아버지 넌 재회시켜먹구다 양 호적에서 파불고 인형 무슨 너머 하방 출록말을 거렁청은 소리 하지마심 인형내 일은 인형내가 아랑허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아랑허꺼난 인형이 무산 놈동산인데 힘주먹 놈을 끄선가재 시끄덜덜하고 오지 말라느니까봐 이 애청이 뭐 싹싹떠울대만 인형화방양 어떤 세상에 이거 둘이 내기도 아니고 무슨 말잇꽝 예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미풍이고 미원이고 원원 절바로 들어봅써 미풍양속을 그거 아니여 캔헴 수가 이건 우리 제주도사름들 이거 허멍 농사지어멍 이제 오지녕 사랑하신디 요새 또 노필리가 어디건 쉬운일잇꽝 미풍이고 동풍이고 거 이그러진소리원은 요청드리나 하얀 가곡 나한테 라시애 그런 말 하지마라 사람이 뭐 더위먹은 탁 부여나기 싫으니까봐 하자그럼 하악 하칵 하칵 어휘야 이 불이 내기 고치러 이 노릇을 어떤거 꺾고 이 마을사람들 왕복 써보정 이그러진소리원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